한국 여성 농업인 인재군 연합회 여일랑 한국 여성 농업인 농산물 전용 브랜드 여성의 섬세함이 키운 작물 한아름 일랑은 마음에 기분 좋은 설렘이다 일랑이다에서 차용한 단어로 여성의 섬세한 손길로 정성껏 길러낸 농산물을 보며 기분이 좋은 감동이 있는 마음을 표현한 이름입니다 한연우 회원이 키운 인재 곰치입니다 이거는 2kg인데요 요거는 아주 신선하다 촉촉합니다 촉촉해요 보통 6개가 1kg더라고요 그래서 한 12개 정도에 갑자기 곰치 다시 된 기분 여기 있지 보니까 충분히 곰치 장하지도 않고 곰치 나물먹고 곰치 나물먹고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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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야 되겠네요 전화번호는 짜잔 흥산자락 농산물 인재군 자 전화번호 갑니다 010-9124-6117 김정옥님 인재곰치 맛있게 드세요